롯데뮤지엄이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아트숍을 열고 오는 9월 진행하는 오스틴 리 국내 첫 개인전 아트 굿즈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. 롯데뮤지엄은 프리미엄 아트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기존에 뮤지엄을 방문해야만 구매 가능했던 전시 굿즈를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롯데뮤지엄 홈페이지에서 실버 팩토리 섹션의 온라인 슛 배너를 클릭하면 인터파크 페이지로 이동되어 아트 상품 구매가 가능합니다. 9월 26일 시작하는 오스틴 리 국내 최초 개인전 아트 굿즈도 롯데뮤지엄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. 세계적인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롯데뮤지엄은 기획 전시마다 아트 굿즈를 한정판으로 출시하고 전시 작가의 작품을 소재로 다채로운 아트 상품을 제작해 인기를 끌었습니다. 세계적인 현대미술을 소개합니다.